오늘은요 그 주가가 오늘도 다오지수가 110포인트 19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를 출발했어요. 시작할 때 보시면 다오지수가 빨갛게 보이잖아요 S&PW도 빨갛게 보이잖아요 나스닥도 빨갛게 보이잖아요 빨갛게 보이던 것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빨갛게 해 놨던 것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악세해도 내리는 거죠 뭐냐면 사실 이게 보면 좋은 건 아닌데 2개월만에 다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소매 판매라는 것은 모든 미국 지표는 월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본이 월간이거든요 전월 대비 플러스 0.2% 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0.2% 가 나왔어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어저께 나왔죠 중국은 어저께 반영되었을 텐데요 산업 생산이 5.6 인가 얼마 나왔는데 그것이 십몇 년 만에 체제화가 났잖아요 13년이라나 16년인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났다가 오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올라가는 것은 요즘 보면 주가 훅 내리고 훅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분의 트위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트윗을 하신 거죠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수입할 때 관세를 물린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다 6개월 정도 미룩 했다고 얘기하니까 포드, 피아트, 클라이슬러, GM 그리고 여기에 또 거래될 수 있는 도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어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변동성이 엄청 크고 이상하네요 오늘 이게 보시면 이게 훅 떨어졌다가요 훅 떨어졌다가 하면서 13년이 훅 떨어졌다가 14일날 훅 올라왔고 15일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큰 거를 우리가 좀 수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최근 한 3주일 사이에 전체 거래일수 중에 6일인가 7일이 다우지수가 100코인트 이상 떨어져 올라가고 떨어져 올라간 게 이런 것들이 6일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이렇게 100코인트 이상 떨어지거나 이런 게 별로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진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징후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유독 강한 것들이 있어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강한 것들이 뭐가 강하냐면 유틸리트랑 유틸리트랑 필수 소비자랑 리치가 가장 강했는데 최근에는 물론 1월부터 가장 강했던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강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훅 빠졌었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훅 빠졌었잖아요 어제 이어서 기술직원으로 1.1% 반등했고요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2.51%는 올라갔어요 여기서 한번 급질문 드리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51%가 오른 게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51%는 오른 기폭제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누구 때문인지? 이런 것 딱 맞추시면 제가 혹시 여기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면 제가 바로 책을 확 들을 텐데 제일 먼저 맞추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작년 9월에 새로 생긴 섹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가 있고 통신사가 있고 오늘 올라간 건 노아님 아깝네 노아님은 드릴 수 있었는데 진짜 워렌 버핏 시민이 맞추고 하셨어요 가글이죠 가글 구글이 오늘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구글이요 구글이 많이 올랐어요 밥스튜디오 B.O.B.님은 여기서는 처음 뵈는 것 같아요 밥스튜디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구글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제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인사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끝 나누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이 올랐어요 오늘 구글이 4% 올라왔는데 그거는 저보다 더 많이 여기 안으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요겁니다 다오지스가 190포인트 하락해서 100포인트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가 수매판매가 지난 2월 지표거든요 2월 달에도 예상보다 훅 떨어져서 잘못 기억해보세요 2월 달에 이렇게 안좋게 나왔잖아요 2월 초반에 경제지표도 이것도 안나오고 ISM도 안나오고 다 안나왔기 때문에 2월 달에 3월 달에 FOMC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금리 인사 안하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찌됐건 4월 달에 이게 또 마이네스 0.2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즉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늘 주가의 급반등에는 물론 오토 쪽에 테리프를 올리지를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야 지금 소매판매는 안좋고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 결국은 FOMC가 결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석도 충분하죠 참고적으로 보면 FOMC는 5월 달에는 없고요 6월 달에 6월 18일에는 19일입니다 18일, 19일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이 지금 50%가 넘거든요 월가에서는 이게 짓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지금 마이너스 0.2%까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하시겠죠?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산업생산이 5.4가 났어요 제가 맞네요 저는 뭐 보고 나서 금방 까먹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갖고요 참 어저께 혹시 유튜브에서 어저께 혹시 영상 장우석 본부장님이 어저께 혼자 한 영상 만든 거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반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는 장우석 본부장이랑 저랑은 같이 늙어가고 있거든요 나이체가 별로 안 나는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장우석 본부장이랑 저는 날대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하튼 중국산업생산이 5.4%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가 전망이 6.5%였거든요 근데 2003년 5월 이후 최저수위 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올 ISM 지표가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이거 관련된 걸 로이타 통신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보시면 중국 얘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중국 얘기 이걸 한번 찍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날 로이타 통신 영어는 엄청 쉬워요 어려운 거는 저한테도 어려운 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건 진짜 영어가 어려운데 이커러미스트 이런 건 영국 거니까 어려운데 이거는 로이타 통신은 되게 쿨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GM이나 포드나 그 뭐죠? Fiat, Chrysler 다 올라왔는데 사실 보면 오늘 포드는 엄청난 악재가 있었잖아요 포드 포커스랑 포드에 무슨 자동차 하나 있는데 그게 두 세대인가가 20 몇 만대가 오늘 리콜이 발표되어가지고 상당히 악재인데 악재인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러셨죠? 오늘 GM도 올라가고 오늘 GM이네요 GM도 올라가고 포드도 올라가고 Fiat, Chrysler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다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GM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주식은 볼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자동차가 안 팔리는 시대 안 팔리는 시대고요 그 진짜 진짜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요 밴쿠버 밴쿠버라고 쓰시고요 밴쿠버 뭐 파킹랏 다운타운 파킹랏 뭐 그리고 오토 그 카 세일즈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면 밴쿠버의 다운 뭐 다른 쪽의 다운타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느 나라 대도시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그 콘도 있죠 콘도나 이런데 콘도에 보면 집받아 한 대 내지 두 두 대씩 자동차에 파킹랏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비어간다는 거예요 비어간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파킹랏 한 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자동차로 렌트를 주는데 한 달에 무슨 250달러 하던 게 200달러로 줄고 150달러로 준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잘 안 팔리는 시대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 있는 거죠 어찌되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벅스에스의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또 질문 나오니까 테슬라 얘기 나오니까 애들로서 표현하는 것이 자동차라고 써 있는 것은 다 안 좋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라고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여하튼 주가는 좀 올랐어요 너무 딴 얘기만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벅스에서 아마존에 대한 9억 달러가 오늘 확인됐어요 이건 1억 달러 이상이 있는 운영사는 무조건 자산 운영하는 쪽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 한분기 동안에 48만 3천주를 신규 새로 투자했고 그리고 13F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JP, 모건 등등이 올라갔고요 웰스파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요 워라이즈는 0으로 갔어요 여기 퍼센트는요 퍼센트는 그냥 현재 보유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보유 비중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앞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더스트릿닷컴에 있는 거를 제가 긁고 왔어요 이제 긁고 왔어요 전체 오늘 리스트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메인테인드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그대로입니다 애플은 그대로 중요한 건 애플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그대로고 오늘 새로 들어간 거가 5개? 줄인 거가 5개? 뭐 그 정도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아셨죠 예 예 예 예